잠깐만요, 음.. 어디 보자. 와, 강화 부스트 효과 있네? 진짜로? 와, 8강이 강화 부스트가 되네, 이거? 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팔려고요. 난 이거 팔려고 그랬어요, 얘들아. 자, 여러분들! 진짜 큰 소형님들 계시면 날도 팔카 한 번 강화하세요. 내가 진짜 날이면 날마다 그거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소형님들 있으면 가져가서 팔카 강화 한 번 해보세요, 진짜. 힙합4의 역사에 기리기리남을 엄청난 그 카드입니다. 진짜 시원하게 한 번 여러분들 사보십시오. 이거 진짜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코나우드 오카를 이거 주고 살 바에 차라리 나는 호날두를 칠카를 산 다음에 이거 강화를 때린다, 진짜로. 안 되겠다, 이거는. 여기 장사하면 안 된다고? 장사는 아니지! 라는 그 제보! 헉, 님들 제보입니다! 헐! 대박! 피파4에서 제일 좋은 카드로 손꼽히는 토츠 호날두 칠카가 거래시장에 떴네요. 와, 오늘부터 팔카 강화데이라던데 저런 거 누가 큰손형님이 사셔서 강화해서 성공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덜덜 헉! 제보! L.O.L 음바 앞에 금가라 떴다고요? 이게 떴다고요? 스탯이 이건데? 손을 품은 자... 아, 품은 닭. 우와! 지인다, 이거! 야, 이게 어떻게 뜨냐? 이게 떠? 야, 이게 뜨는 카드야? 야, 이거는 140 넘겠다, 무조건! 와, 미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뜨네, 이게 어떻게 뜨냐? 저는 호날두를 현재 팔고 있습니다. 큰손형님도 혹시 이거 사실분 계신가요? 진짜 싸게 모셔요. 2조 5,900억, 진짜. 2조 5,900억 싸게 모십니다, 싸게 싸게. 정말 엄청나게 싸게. 아무튼 이거 팔리면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말입니다. 저는 정했어요, 노선을. 이거 팔리면... 기다려라. 일단 나는 얘부터 형이 파고 시작합니다. 나 일단 얘부터 살 거예요, 얘부터. 바로 이 새끼 먼저 사고! 이 새끼 걸어놓고 이 새끼 먼저 사고 시작할 겁니다, 스쿼드. 백헌부터 먼저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내가 봤을 때. 누가 파냐고요? 찾으면 다 있겠지. 걸어놓으면 나와, 결국 나와. 버기 형! 코날두 토츠 칠카 2조 6천억에 파는데 사람들이 왜 안 사는 거임? 그러니까 칠카가 금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사지. 아니, 지금 금카 강화대인데? 용기 낼 용자가 없다고? 근데 그거 1클릭에 현금 4천만 원 날릴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풋구 형 말고. 아, 그래? 풋구 형한테 팔아봐야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프로게이머, 제일 공신력 있는... 아, 곽준형. 안녕하세요.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온 제안사입니다. 1점 엔디를 주시고 저에게 3판 2선을 이기시면 추석 선물 10만 원을 드리고 네, 상호 씨 말씀하세요. 저한테 지시면 제가 지정하는 특정 인물을 과하게 억바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좀 써야겠다, 지금. 그죠?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걸어놓으세요. 제가 가격 보고 흥정이 되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여보세요? 곽 씨,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지금 토초어날드로 7카를 절찬지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왜 파세요? 이거를 8카로 강화를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현금이 무려 3천만 원을 넘게 써야 돼서. 아니, 근데 그래도 사실 BJ면 그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네? 이거 7카를 8카로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 해볼 만하죠. 그러면 당신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 팀 다 팔고 이거 해서 인생 강화. 아, 저요? 예, 당신한테 이거 콘텐츠 넘겨드릴게요, 진짜로. 죄송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제가 봤을 텐데 좀 콘선용님들이 혹시 투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지시면 이 7카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7카를 지금 사서 지금 빨리 강화돼있때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라고요, 곽 씨. 아, 근데 맞네. 지금 근데 가운데이긴 한데. 그니까요. 3판 2선이에요, 준혁 씨. 아시겠죠?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호날두가 어떤 친구인지 제가. 예, 일단 한번 맞아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맞아보시고. 예, 예. 자,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면서 갑니다, 토치 호날두. 예, 편하게 들어오세요. 자, 여기서 허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뭐하세요? 여긴 어떻고. 잘 가시고. 어이구, 잘 막으시네. 자, 어떻게 하시게? 어이구, 패스 뻔한데? 메쉬? 발재간 귀엽네. 발재간 귀여워. 자, 루쿠쇼가 살짝 디디 하려고. 너무 귀엽다. 아이고, 되겠니, 그게? 퍼디가 기다리고 있는데. 요런 패스는 어떨까요, 베컴인데. 여기 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앞에 주면서 돌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무각슛. 에이. 아, 이경. 아니, 호날두 이걸 못 넣어? 아니, 호날두 존맥이네. 예? 호날두 존나 구리잖아. 이걸 못 넣어? 이걸 못 넣은 게 아니라요, 선생님. 와, 이거 호날두 왜 쓴? 와, 진짜 호날두 개꿀이다. 다임. 나였으면 2.4천개 안사. 자,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완비사카가. 와, 키컨 해드렸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뭐야. 키컨 하는 줄 안다고? 당연히 이런 거는 키컨을 하지. 마지막 최종 수비수. 반데사르예요. 반데사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공은. 키컨? 이건 키컨 안하시고. 저라도 완벽한 상황 아니면 키컨 못하네, 아직. 자, 제대로 들어갈게요. 제대로 들어갈게요. 잘하니 들어오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뭐야 호날두. 이런 패스는 어때요, 혹시? 이렇게. 와, 뭐야 호날두. 아니, 이거는 방금 수비가 유리한 심리전이었고요. 들어와. 아, 편하게 들어와. 그냥 편하게. 편하게 들어와. 그게 되겠니? 와, 근데 반데사르는 리얼 잘 먹는다. 반데사르는 혹시 안 파시나요? 반데사르는 제가 팔 마음이 없고요, 선생님. 반데사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공은 내 손을 막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쉽게는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반데사르는. 아시겠어요? 결국은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히더라도 손에는 막고, 멍든다 이런 얘기죠. 기름손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호날두 말고 다 좋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아니요, 호날두 괴삭인데, 선생님.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고 헤도도 되면서. 아, 지대를 아는데도 왜 못 막으실까. 하하하하하하. 아, 귀엽다. 후, 후.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이렇게. 와, 호날두 또 우리나라에서 하나 남긴 거 있잖아요. 뭐요? 수많은 안티들을 남겼죠. 자, 들어가시고. 자, 3판 2선이니까,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 제대로 가야겠다. 여러분들 손 풀렸습니다. 똑같이 1점 엔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점 엔디 감사드리고. 딱 막아주면서. 아이고, 그게 괴롭. 라이브 씬 드세요. 호날두는 아무것도 안 했네, 그냥. 이런 식으로. 네네. 일단은 고생을 하셨고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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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야, 묻더. 단판. 아, 묻더 단판. 아... 패배를 약간 인정하는 느낌으로다가 그거 멘트 한 마디만 해주세요. 이번에 진 건 이제 호날두 때문이었다. 아이, 그거는 호날두 때문이 아닌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담아. 이게. 아니,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아냐. 저 그냥 심바러 주세요, 그냥. 이번에 진 거는 제가 실수 플러스 호날두의 잠깐의 이제 못난 모습 때문이었는데. 잠깐의 이제 호날두의 단점이 나온 경기였는데. 이제부터 장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묻도 한 번 하시죠. 알도가 손이 풀려면 뭐하나. 비켜줄래, 메시야? 휘청? 그렇지. 그러니까 호날두는 이렇게 파월로밖에 못 끊어요, 결국. 그리고 피파4에서 가장 파워를 많이 받는 선수로 유명한 바로 크리스티안. 레이저. 이런 건 안 막냐.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슛.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빨려 들어가요, 호날두의 슈팅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골 때리고 쭉 직진을 해버린다고 애 같은 경우는 그냥. 어? 그러니까 슛 파워 자체가 오른발 또 양발이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어디서나 무각슛 되고, 제트니 되고, 니어되고, 팝포스되고. 디슛되고, 디슛 니어되고, 팝포스되고. 이게 단점이 없어 단점이 그냥. 자, 어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스프레이저 슛.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겟냐, 그게? 봐봐. 따라하잖아, 하필야. 호날두는 결국 따라해보지만 안 된다고 이거는. 날두 밖에 안 돼, 이 자식아. 어잉? 이제 갑니다. 오케이. 호날두 이제 손 풀린 거 인정. 자. 은바페 버틱. 과연 우리 멜시 은바페한테 과연 가능할까? 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멘트 받았고. 자, 그러면 나 역시. 와, 씨. 바람, 바람 왜 이렇게 세. 어, 뭐야. ESC? 그게. 아니, 이게 개뽀아.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해서. 아, 나 진짜. 상호 씨, 조금 잘 좀 해봐. 아, 나 진짜. 날도 시세 진짜 올려주고 싶단 말이야. 진짜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그만 막아봐요. 아, 저도 막아야죠. 아, 이건 어떤데? 이게 크리스티안! 시우날두. 이런 식으로 오른발, 왼발 어디서나 각도를 자유자재로 슈팅을 때려버린 이런 게 바로 크리스티안 오날도. 토츠 칠카입니다. 토츠 칠카예요, 곽 씨. 아이고 은바페, 귀요마. 너가 뭐 되겠니? 되겠어? 삐영, 삐영, 삐영. 비켜줄래? 이게 바로 크리스티안 호날두니까? 요런 패스는 안 막는 거지. 요런 거. 자, 괜찮습니다. 포그바의 이유야, 이 새끼야! 요런 걸 중거리 날려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바로 크리스티안 호날두부터.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포르투갈 동료였던 나니한테 패스를 주니까 나니가 그 공을 누니한테 연결을 했고 누니가 뒤쪽으로 빼주면서 결국 포그바의 각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슈팅을 때려주는 이것이 바로 호날두로 시작해서 호날두로 끝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 뒤에 살짝 주고 완전히 말려버렸어, 곽준혁이. 요렇게 패스함을 주고 위쪽에 이제 미키 탈이 아닌가 안 주고 자, 피파 국가대표 조용한 거 봐라. 요런 식으로 그냥 루크쇼로 멘탈 나갔으니까 요런 식으로 따라가서 안녕하세요 포그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켜주시고 앞에 주시고 받아주시고 위쪽으로 한번 주시고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에 한번 갔다가 잡고 밑에 주고 잡고 앞에 주면서 버스터치 발동 못 해주면서 앞에 주고 싶겠지만 버스터 발동하고 싶겠지만 바람이 살짝 나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가고 뒤에 가고 위에 가고 밑에 가고 위에 가고 위... 하지만 퍼디가 와서 막아주고 하지만 킥컨을 위쪽으로 해주고 먹혀주고 먹혀주고 나이스! 나이스! 무터! 성공! 자아 준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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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종의 약속을 했었게 츄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저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속을 없어요. 무터 해가지고 우리 그 크리스탄 호날두 활짝 활짝 해줄기로 했잖아요. 활짝 활짝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상호씨 저는 잘 모르겠고 다른 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는 치워보겠습니다. 빠위! 아니 묻떠! 묻떠! 이 새끼 미친새끼네 이거? 아니 이 새끼 방종하고 도망갔어! 아 묻떠면 무효구나! 안타워! 자요! 안타워! 안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